이보입니다. 많은 관심과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왜 그걸 다 챙기냐 이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더 추가를 할게요. 일단 저희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친가 일이나 그런 걸 다 챙기는 건 바로 저희 할머니 때문이에요. 아니지 조금 더 정확히는 반평생을 함께했던 아빠와의 의리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젠 연세도 많고 치맥기도 있는데요. 과거 아무리 당신을 괴롭히고 그래서 미운 시어머니라 해도 또 그걸 떠나 명절이고 뭐고 그냥 그 자체가 이제 귀찮고 다 싫지만 그럼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명절이랑 다 챙길 거라고 해요. 그게 바로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감사와 의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한 건 맞지만 그래도 아빠가 그걸 늘 미안해하며 엄마한테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어릴 때 옆에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루는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괴롭게 하는 거 나도 다 알아. 내가 그걸 어찌 모르겠어. 근데 그렇다고 자식이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지 않겠냐고. 그냥 내가 죄인이요. 당신한테 늘 미안하고 또 고맙게 생각해. 그 마음 내가 평생을 통해 갚을 거고 만약에 다 못 갚고 죽으면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갚을 거요. 고마워 여보. 할머니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엄마 앞에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엄마도 의리를 지켜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다 챙기는 거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우리들 즉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명절 지내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작은 엄마를 왜 그렇게 그냥 봐주냐 이런 댓글도 많았는데 이거는 저도 물어본 거예요. 왜 그냥 봐주냐고. 잠깐만 혼내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당신도 그랬지만 작은 엄마도 사실 나름 고생을 많이 했대요. 물론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맏며느리 우리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시자질을 당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나다가도 옛날 생각이 나서 참는 건데 이제는 안 되겠대요. 진짜 제대로 나서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이고 뭐고 며느리도 고생하는 거 엄마 본인 때에서 완전히 다 끊어 없애버릴 거라고 했어요. 옛날에 엄마 시집을 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내 며느리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큰오빠를 낳던 날 마음속으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명절에 더 열심히 하고 작은 엄마들 고모들 할머니가 노세해지면서 이제 옛날처럼 버럭버럭 소리 안 지르니까 못 지르죠. 그러노니까 이제 만만하게 보고 맨날 늦게 오고 와서도 몸이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이런 핑계나 대고 일도 안 하지만 그럼에도 별소리 안 했던 거고 또 아무리 식구가 많아서 막 상 꺼내고 그거 차리고 먹고 나면 치우고 설거지 후식까지 이런 거 다 준비하느라 진짜 허리 한 번 못 펼 만큼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인 새언니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없으니까. 특히 제가 이야기했죠. 작은 엄마가 이런 우리 엄마의 눈을 피해가지고 괴롭힌다니까요. 더 그런가. 여튼 이래가지고 명절 끝나면 꼭 새언니한테 용돈 주고 이걸로 마사지 같은 거 받아라 이러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옆에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나름 그렇게 마음 표시를 하는 건데 그럼 또 새언니도 그래요. 엄마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고생은 어머님이 다 하셨는데 저 혼자 어떻게 가요? 이러면서요. 그러고 보면 새언니가 참 좋은 게 예전에 저 수능 볼 때 새언니가 학교도 같이 따라가지고 또 새벽에 도시락도 싸준 적도 되게 많아요. 거기다 고생했다고 폰도 아이폰 좋은 거 사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받고 싶었죠. 근데 너무 비싸. 안 돼 못 받아. 아 그리고 작은 엄마의 남편인 너 그 작은 아빠는 뭐하냐? 이런 질문도 많았는데 그냥 있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작은 엄마한테 아예 꼼짝도 못합니다. 일단 작은 엄마라는 사람 자체가 기가 되게 센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 저희 작은 아빠가 예전에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런 뒤에 작은 엄마가 그 집안 가장 노릇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찍소리도 못하는데 이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죄가 있으니까. 또 저희 새언니한테 구박할 때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부엌이 있을 때 살짝 따라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지 마라 이러는 거라서 거실에 있는 작은 아빠나 언니나 오빠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저만 옆에서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빠 살아계셨을 때는 작은 엄마 저희 집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못 모르고 엄마한테 개겼다간 진짜 큰일 나거든요. 저는 뭐 보지를 못해가지고 모르는데 제가 되게 아가였을 때 한 번 개긴 적이 있대요. 그때 온 집안이 제대로 뒤집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아빠가 엎어버렸대요. 아마 아빠가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 큰오빠가 바쁜 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정말 갑자기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업을 급히 이어받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는 다시 틀을 제대로 잡았고 또 잘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하튼 여기 댓글들 보고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엄마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안 그래도 그 김장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 이젠 못 참겠다. 조만간 얘 불러가지고 크게 따끔하게 내가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할머니 연세도 많고 특히 최근에 갑자기 쓰러지기까지 해서 혹시 할머니 또 쓰러질까봐 집에서 큰소리 안 냈던 건데 이젠 안 되겠대요. 참을 수가 없답니다. 또 오늘 저희 큰오빠도 집에 일찍 오라고 했으니까 큰오빠한테도 이 이야기 다 할 거예요. 댓글에 큰오빠도 방패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아요. 저도 이거 같은 생각입니다. 큰오빠도 저희 새언니 정말 좋아하고 거기다 우리 큰오빠 사람 자체가 아빠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한 번 화나면 정말 무섭거든요. 여하튼 조언들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나쁜 작은 엄마한테서 저희 새언니 꼭 지켜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벌써 3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로군요. 제가 우리 둘째를 막 임신했을 때 그때 당시 큰집 막내 시누이가 자기 위로 오빠 언니들 다 제치고 지가 제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뷔페 음식 같은 거 잘 안 먹고 하니까 집에서 그 손님들을 다 받았는데 당시 집안에 며느리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큰집 딸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리 임신 초기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야 했는데요. 이때 입덧도 입덧이지만 허리도 아프고 고생고생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돕고 내 일처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어쩜 고맙다 소리 한 번 안 하는 거야. 그러자 우리 시어머니가 완전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비록 어머님 당신이 이 집안에서 작은 며느리지만 그 사람이 한 번 확 돌아버리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요. 형님이 사람입니까? 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야. 내 며느리 종련처럼 뿌려 먹었으면 뭐라도 좀 쥐어주던가 하다못해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지. 어찌 사람이 그것도 어른이 돼가지고 젊은 애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을 안 시키는 그런 아인데 이번에 정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도우라고 했더만 이게 뭘 거지같은 꼴이야. 막말로 이게 우리 일이요. 아니 꽁꽁이는 왜 안 부르는 거야. 진영 동생 결혼 아니냐고. 도대체 형님이 뭔데 내 며느리를 부려 처먹습니까? 진짜 이때 아버님 안 계셨으면 귀서되게 난리 기세였어요. 솔직히 당시에 어머님이 저 그나마 힘들지 말라고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일하는 거.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 아 어머님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 뒤로 저희 친엄마 다음으로 좋아하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꼭 이런 시어머니가 돼야지 했는데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던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손주 며느리 보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더 슬펐지. 여하튼 이거는 쓰니 엄마가 나설 일이 맞습니다. 딱 정색을 하고 내 며느리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글 보니까 잘 할 것 같네요. 이랬글 헐 마지막 뭐야 눈물 나오잖아. 2번 아니 작은 엄마 왜 그래? 지도 며느리 시절 많이 당해봤다면서 그걸 대물림하려고 하네. 그것도 지 조카 며느리한테. 그리고 그거 불에 쳐먹을 때 지 새끼들은 왜 일을 안 시킨대요? 진짜 못해 쳐먹었다. 이거 고의잖아 고의. 정말 꼴도 보기 싫다. 3번 작은 엄마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고? 아니 아무리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지들 집안 일 아니에요? 쓰니 집에 돈 갖다 준 거 아니잖아. 어? 어디 미쳐가지고 큰 집 며느리한테 트집을 잡아 잡기를. 작은 엄만의 아들 딸들이 왜 노촌과 노촌으로 사는지 바로 알겠다. 그냥 벌받은 거지. 세상 어느 누구도 시모와 장모로 인정하지 못할 거야. 두고 봐요. 4번 쓰니 아빠 어떤 분이셨을지 충분히 진작에 가요. 자기 아주버님 살아 있었으면 절대 못 깝찼겠지. 아니 고모도 아니고 시댁 숙모가 왜 천하대. 아니지 아니야. 고모나 이모라 해도 이건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야. 조카 며느리가 미친 년이라면 또 모르지만. 여하튼 이제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가 왕노릇 한다고. 딱 그 꼬라지인데 이거 제대로 조져야 한다고 봐요. 큰오빠도 무섭다며. 그럼 장손 장주카의 힘을 보여달라고 해. 아빠 닮았다며 엎어버리라고. 5번 죽은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나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끝까지 챙기겠다. 이야 이거 거의 성인 아니냐. 헐. 대댓글. 아마 엄청나게 잘 해줬겠죠. 늘 미안해하고 거기다가 우리 엄마 불쌍해 이 지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나쁜 걸 알고는 있지만 그거 조금만 봐달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이런 사람 어딨어요. 당연히 의리 지켜야죠. 6번 쓰니 식구들 마음씨가 참 훈훈하다. 따뜻한 사람들이니.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도 이쁜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그래 마음의 여유가 조금만 없어져도 또 조금만 힘들어도 남을 배려하고 사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오히려 더 뿜어내고 사니까 이렇게 복을 받는 거죠. 또 반대로 작은 엄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저 모양 저 꼬라지인 거고 7번 미친 지 며느리나 불에 쳐먹지. 왜 남한테 날지야. 느그려면 좀 곱게 늙어야지. 으이그. 아무튼 저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글쓴이 같은 신우이랑 시험만 만나고 싶어요. 소원이다. 디디끌. 끌끌끌. 8번 내가 당했던 그 모진 고통과 그지 같은 일들을 내 대해서 내가 끊어낸다. 이게 언뜻 보기에 말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보상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걸 당신 스스로 끊어버린다. 이거 하나만 봐도 쓴이 엄마는 정말 대인비예요. 그렇죠. 9번 추각을 보니까 괜시리 눈물이 찔끔 나오네. 쓴이 엄마도 그 마음이 너무 예쁜 분이고 착한 사람들 같아요. 쓴이도 그렇고. 사실 제 남동생도 이제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우 쓴이 같은 올케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맨날 사주고 맨날 등에 얻고 다닐 텐데. 하우 쓴이 나이가 이제 겨우 스무살인 거 너무 아깝다. 한 7, 8년만 더 빨리 태어나지 그랬어. 되덜걸. 안 돼요. 얘는 내 올케로 만들 거야. 내 동생 이제 스물두 살이거든. 끌끌끌끌. 참 심오 용심은 하늘이 낸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거는 심오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 용심은 누가 내린 걸까요? 몸속에서 막 스스로 창조가 된 건가? 심보가 뒤틀려가지고. 아유 참 못났다 못났어. 그렇죠. 이거는 제대로 중심을 잡고 엎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요.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